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19일 화요일 AM 리포트 라이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블록미디어의 이현지고요. 저는 AM 송승재입니다. 승재님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승재님은 한 주간 리플로 많이 드셨나요? 저도 많이는 매수가가 안 걸려가지고 저도 이제 조금 1차진이 완전 조금만. 2차가 한 1, 20원 차이로 안 걸렸더라고요. 아쉬운데. 저는 뭐 만 원 넣고 만 원 먹었으니까 시드의 중요성 다시 한 번 깨닫고 아 내가 왜 XRP에 만 원밖에 안 넣었을까. 승재님 시키는 대로 하기에는 하지만 XRP라서 좀 무서웠다. 믿음이 부족했다. XRP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다. 애증의 XRP지만 내가 들어가기엔 좀 무섭다. 인게 XRP였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코인 가격 확인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XRP가 계속 이렇게 상단에 있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 계속 트렌딩 코인에서 계속 상위에 있기 때문에 다들 관심이 XRP에 여전히 있다는 거 알 수 있고요. 도주님 하이루 해주셨는데 반가 반가. 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기준으로 0.7% 상승했고요. 9만 1,155달러 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생각보다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더리움은 24시간 기준으로 1.4% 상승해서 3,150달러 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솔라나도 1.07% 상승하면서 240달러 선 지키고 있고요. 근데 240.13달러까지 내려와서 240달러가 좀 깨지지 않기를 깨지지 않아야 좀 위로 쏘지 않을까 싶은데 솔라나가 현재 240달러 선에서 딱 거래 중이고요. XRP가 24시간 기준으로는 1.2% 상승했는데요. 1시간 기준으로는 1% 정도 빠지면서 1.12달러에서 거래 중이네요. 어제 저녁 방송 때는 솔라나가 1.15달러였거든요. 근데 0.03달러 정도가 빠졌습니다. 도지코인도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24시간 기준으로 1% 정도 상승해서 0.37달러에서 거래 중이고요. 카르다노도 계속해서 이 상승세 탄 게 의외로 깨지지 않고 잘 유지 중이라서 0.7% 상승하면서 0.73달러에서 거래 중입니다. 이 도지코인이 잘 버티고 있는 거에 비해서 시바이누는 24시간 기준으로는 조금 빠진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좀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횡보하고 있다. 조정을 겪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선물 거래에서도 롱과 숏의 비율이 굉장히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롱 비율은 57.14%, 숏은 42.86%인데 이게 1시간 기준이고요. 4시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숏 비율이 50.85%로 거의 근소하게 우위를 보이면서 단기와 중기 투자 심리가 조금 엇갈리는 양상입니다. 이더리움의 경우도 롱 숏 비율이 숏 비율이 50.77%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고요. 반면에 최근에 좀 강하게 가격 상승이 있었던 앱의 경우에는 롱 포지션이 강세를 꾸준히 보이고 있습니다. 일주일 기준으로 보면 이더리움이 가격 하락이 발생했거든요. 그런데 움직임은 좋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5,500달러에서 6,000달러까지 치솟을 가능성이 제기가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 분석업체 글로버 오브 크립터는 이더리움이 주간 차트에서 상승형 삼각형을 형성했다. 그래서 이걸 돌파하면 5,500에서 6,000달러까지 강력한 랠리를 보일 거다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이 분석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3,600달러라는 주요 저항선을 먼저 돌파해야 하고요. 어쨌든 현재 고래 투자자의 대규모 매수세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2주 동안 고래가 43만 이더 이상 최소 14억 달러어치를 매수한 걸로 집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더리움의 강세 계속해서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솔라나도 꾸준히 좋은 모습 보이고 있죠. 뷰티코인 대비 솔라나 가격 비율이 장기 다지기 패턴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이어온 이 삼각형 패턴의 상단을 돌파했다라고 분석이 되는데 그래서 솔라나가 향후 비트코인에 비해 더 좋은 가능성을 더 좋은 성적을 올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코인데스크는 분석을 했습니다. 솔라나가 한때 250달러에 접근하면서 260.06달러라는 사상 최고가를 겨냥하기도 했는데 3년 만에 240달러를 넘어선 솔라나의 행보 기대가 되고요. 피터 브렌트는 리플이 도약 준비를 마쳤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리플이 장기 하향 추세선을 상방 돌파했고요. 오랜 시간 대규모 응축 기간을 거쳤고 2023년 최고치도 갱신했다라고 분석했는데 2021년에 최고가를 기록했던 1.84달러 이 가격을 돌파한다면 리플 가격은 계속해서 치솟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웃긴 건 리플이 도약할 준비가 됐다라고 했는데 피터 브렌트는 비트코인과 솔라나만 가지고 있다. 라는 본인의 포트폴리오도 밝혀줬고요. 카르다노의 상승세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분석가 벤자민 코엔은 역사적 데이터를 근거로 카르다노가 비트코인 대비 연말에는 한 차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카르다노가 비트코인 대비 대개 400사토시에서 4000사토시 사이에서 항상 출렁거렸고 반감기가 발생했던 그 해의 연말에는 하락 경향을 나타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보시면 이때도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 살짝 상승한 후에 한 번 하락했던 것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연말에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시를 했고요. 이 하락을 겪고 나면 내년에는 다시 회복해서 상승 추세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승진님이 보시는 차트 상황이 어떤지 비트코인부터 함께 보시죠. 비트코인 상황 어떻습니까? 네, 비트코인은 아주 좋네요. 아주 좋습니까? 일단은 계속 조정도 사실 없고요. 조정도 없었고 계속 그냥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래도 일단은 2주 전에 비해서는 지지난 주죠. 비해서는 차익실현도 어느 정도는 발생은 하고는 있습니다. 단기 포지션들의 차익실현매물들이 좀 발생을 했고 그거에 따라서 급등세보다는 가속추세보다는 추세가 옆으로 조금 횡보를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차익실현 움직임들은 이런 것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대략적으로 여기 이때 한 번 나왔고 이때도 한 번 나왔고 그리고 최근에 이때도 나왔고 지금 단기 포지션들은 계속해서 조금씩 털어내고 있다는 움직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나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잖아요. 횡보도 하고 있고 수렴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상승삼각형 어샌딩 패턴이 형성이 됐어가지고 이거는 이제 다음 방향성을 위한 패턴이죠. 근데 보통 급등추세 또는 가속추세에서 어샌딩 패턴이 형성이 되면 이거는 이제 좀 상방 이탈이 일단은 나오기는 하지만 휩소로 좀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어떤 식이냐면은 약간 이런 형태로 보통 많이 가요. 여기서 지금 어샌딩 패턴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항 때는 계속 일정하고 그리고 저점은 계속해서 상승을 하는 결국에 이거는 결말은 일단은 상승한다예요. 상승한다인데 여기서 얘가 상승을 하고 나서 횡보를 하는 척 하다가 저항을 막고 빠르게 다시 내려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고 나서 이런 식으로 내려가거든요. 이런 거 많이들 아마 보셨을 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가속추세나 급등추세에서 어샌딩이 형성이 되면은 이런 식으로 위로 상방 이탈하는 척을 하다가 빠르게 내리는 이런 추세대가 많이 나오고는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사실상 급등, 그러니까 상방 이탈의 가능성은 높다. 여기 이 상승 추세서만 깨지지 않으면. 그래서 일단은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인데 여기서 상승이 나오게 되면은 일단 여기에서 조금 물량 일부는 조금 덜어내고 그리고 만약에 얘가 여기서 빠르게 다시 상승분을 반납을 한다. 그러면은 물량을 좀 추가로 덜어내면서 좀 수익 실현을 가져가는 방법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상방 이탈하고 곧바로 빠르게 이제 회귀하는 경우에는 얘가 추가적인 조정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래서 일단 단기적인 기준선은 지금 이 상승 추세선. 이 상승 추세선이 이탈하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상승 여력이 좀 있다. 이게 지금 이익 실현 매물 때문에 횡보를 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 조정이 왔다고까지 말할 건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조정이 온 건 없어요. 지금 절대 조정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상승하고 나서 이런 식으로 내리는 게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조정이 왔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당연히 알트코인들도 10에서 15% 빠졌고 했으니까. 근데 절대 아직까지 비트코인은 조정을 준 움직임은 없어요. 그냥 상승을 하고 있는 거지. 조정은 이런 걸 조정이라고 하는 거죠.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얘가 상방 이탈이 나왔지만 곧바로 회귀를 해서 내리는 경우.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거는 이제 조정에 대한 가능성이 있겠다. 8만 5천 달러가 깨지면 그때부터 조정이에요. 그러니까 아직은 조정이 아니고 8만 5천 달러 위에서의 움직임은 그냥 횡보다. 고점 횡보고 이런 식의 8만 5천 달러 위에서의 횡보는 알트코인들의 순환매를 계속해서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게 헤드앤 숄더인가요? 아니요. 아니요. 그것도 아닌가요? 이거는 그냥 어샌딩이에요. 그냥 어샌딩? 보면은 그냥 어샌딩. 어샌딩이고 상방 이탈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빠르게 힙솔을 내린다? 그러면 그냥 내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근데 만약에 얘가 여기서 8만 5천 달러 리테스트 나왔는데 다시 여기서 지지를 강하게 올려. 그럼 이런 식으로 또 횡보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좀 추세가 계속해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과거에만 봐도 많이 나와요.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과거의 차트 이런 걸 많이 찾아도 나오는데 대략적으로 약간 이런 움직임이거든요. 보면은 횡보를 했죠. 박스권 횡보. 상방 이탈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횡보하다가 급하게 빨리 내렸죠. 그럼 이거는 우리가 거래량도 발생을 했죠. 지금 보면은. 그럼 이거는 우리가 차익 실현은 어느 정도 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올렸을 때 거래량이 터졌지만 횡보할 때 이제 거래량이 급격하게 감소를 했다는 거는 이거는 이제 험의 수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랬을 때 급하게 내렸다. 그러면은 박스권 안으로 다시 회기를 했죠. 그러면 이거는 리스크 관리를 해줘야 되나. 왜? 이 박스권 기어코 이제 레물 때 잘 다져가지고 올려놨는데 이거를 다시 회기했다라는 거는 추가하락 가능성이 크니까. 그러고 나서 여기서 리스크 관리 했다면은 또 빠르게 내렸죠. 네. 약간 이런 식이죠.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회기. 그러니까 이런 페이크성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도 일단은 단기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판단했을 때 지금 단기 포지션들은 차익 실험을 한 움직임들이 많이 보여요. 보이기 때문에 횡보를 예상을 할 수 있는 거고 그걸 따라서 수렴이 어떤 패턴을 가져가냐. 어샌딩?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음 전략을 꾸려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위치는 시점은 매매하기가 너무 단순하죠. 간단해요. 상승 추세가 이탈되기 전까지는 추가 상승 여력이 있지만 만약에 상승이 급격하게 나왔다? 그러면은 일부 입절하고 만약에 급격하게 바로 빠르게 내린다? 그럼 추가 입절해서 상승 추세 무너지면은 보수적으로. 그럼 이제 다음 움직임은 우리가 8만 5천 달러 리테스트가 나왔을 때 이때 좀 이제 단기 매수를 받아볼 수는 있거든요. 받아볼 수는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충분히 지지가 되면 적어도 쌍바닥 이상 지지가 되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여기에서 매수를 받는 거는 좋고 근데 공격적으로 막 떨어지는 칼날에서 막 매수 받는 거는 좀 추천드리지 않아요. 왜냐면은 이 8만 5천 달러가 이탈될 위험도 있기 때문에 8만 5천 달러가 이탈되면은 보시는 대로 8만 달러, 그 다음 이제 더는 7만 중반까지 그럼 굉장히 큰 거거든요. 조정 범위가 거의 한 15%가 추가로 더 생겨요.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알트코인들은 마이너스 최소 30%에서 많게는 50%까지 조정이 나오거든요. 그런 움직임에서 기다렸다가 지지를 받으면은 그때 이제 매수를 받으면 아주 좀 괜찮은 자리에서 우리가 평당가를 구축을 할 수도 있고 이게 7만 후반대에서 9만까지 너무 급격하게 오르다 보니까 저희가 지난주에는 크게 저항선이 없어서 쭉쭉 오를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게 또 반대로 얘기하면 크게 저항선이 없는 거랑도 똑같은 것 같아요. 떨어질 때 확 떨어질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많이 올랐으니까 지금 거의 1, 2주 동안 20%, 30% 이상 이렇게 올랐잖아요. 그랬다라는 거는 여기서 사실 조정을 한 10에서 15% 주는 것 자체가 과한 조정도 아니거든요. 그냥 되게 건강한 조정이에요. 건강한 조정이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냥 그런 조정 비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신에 이제 지금 상승장이라는 점에서 15%, 20%의 조정이 절대 큰 건 아니다. 왜냐하면 오를 때는 뭐 한 30%에서 50% 오르는데 맞아요. 그런 것들을 좀 인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비트코인은 상승 추세는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계속 올라가겠지만 혹시 또 급격한 가격 하락이 나와서 저 추세선을 이탈한다면 그때는 이제 8만 5천 달러에서 그게 밑으로 뚫리냐 마느냐를 좀 조심해서 보셔야겠습니다. 네. 네. 네.